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위 노후 자금 적정 노후 생활비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0만 원이 턱도 없다고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동엽 상무께서 특히 이제 노후 설계 전문가 가운데서 아주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도대체 노후 적정 생활비를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계산했냐. 여기 이제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세공과금이 좀 많고 대부분은 200만 원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면 대부분 다 그 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연구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21년이네요. 2021년에 6392명을 상대로 4024가구를 상대로 했으니까 상당히 표본수가 많은 국민연구기관에 있는 국민연구원 이 조사한 걸 보게 되면 대개 기본 생활을 위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199만 원 개인 124만 원 그리고 적정 생활비는 평균 월 277만 원 정도로 받네요. 그러니까 277만 원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 현장에 살아가시는 본인 스스로가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250만 원 전으로 이야기한 거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정확한 그런 기관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고정된 돈이 아니고 매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이게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 30년 노후 20년이라는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여러분들 방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소홀히 다룰 수가 있는 사안인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K위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2023년도 남녀 3천 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노후준비진단과 거주지 선택조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계열 자료가 있는 모양이네요. 2018년에서는 적정 생활비가 263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369만 원 100만 원이 뛴 겁니다. 그 사이에 노후를 보내신 분들이 뭘 많이 소비해서가 아니고 화폐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거시경제정책을 잘 운영을 하지 못하면 노후생활의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이런 보통 시민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18년도에 263만 원의 적정 노후생활비가 2023년도에 369만 원이 오른 겁니다. 30년 정도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진행될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선거가 중요하고 정치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정치가 안정이 돼야 화폐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고 화폐가치가 유지가 돼야 연금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러분들 연구소는 조금 높게 받았는데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 kb금융지주의 연구원이 최소 생활비가 251만 원 적정 생활비가 370만 원 그런데 적정 생활비가 2018년에 비해서 여러분들 무려 1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선거제도 같은 것이 이렇게 망쳐져 가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고생하지만 노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연금 생활자들이. 그거는 이제 구 소련이 여러분들 몰락할 때나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데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연금 생활자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공병호 tv에서는 이런 정말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조선의 김상문이 이야기한 적정 생활비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기에 월 350만 원이 택도 없다는 거야. 대부분 그 이하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퇴직을 하고 나면 한 달에 150만 원짜리를 버는 허들의 일자리라도 하나 마련을 해야지 계속 놀고 먹는다면 한 달에 500도 부족할 것입니다. 모아놓은 돈을 말아먹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후는 65세 이후에 여러분들 소위 의료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그건 예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저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지만 한 달 생활비가 330만 원 택도 없고 4,500만 원이나 든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 이상 든다면 그 사람은 전체 퇴직자의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대부분 250만 원 정도면 대체로 무난합니다. 김상무가 하는 이야기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4년 하에 달려 있는 게 정해진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은퇴 한 달 생활비 500만 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풍족하지도 않습니다. 이분의 의견이 좀 다르시네요. 아차 물가 인상률을 생각 못했습니다. 이분이 놓쳤네요. 노후 준비를 하실 때. 관리비, 생활비, 자동차세, 재산세, 병원비 등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병원비에서 비급여 등 생각지 못한 것에 대한 대비가 없었습니다. 특히 실비보험이 80세가 만기라 더욱 걱정이 됩니다. 병원비에 돈을 갖다 바치겠구나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죠. 가보지 않은 미래니까. 나이가 들수록 비용의 대부분은 의료비, 건강하면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지만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몸 전체에서 성한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은퇴 이전에 은행빚을 전부 갚든지 못 갚으면 330으로 더 부족할 수 있고 그럼 계속 돈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기에 참조로 의료비 지출은 남녀 모두 노년기에 급격히 늘어서 남성은 60세 이후에 생애 의료비의 절반 47.2%를 쓰고 여성은 52.2%를 사용한다. 여러분들은 하나 빼앗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의견을 남기신 분하고 전혀 다른 분인데 그래서 미리 미리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니 세금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부자야 나름 노후도 어떻게 살겠지만 서민들은 다가국의 주택이라도 운영해서 월세라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돈 다 쓰고 대출받아 생활해서 거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정말 국가가 무심합니다. 보통 서민들이 돈을 모으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모은 돈을 다가국 주택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여러분들 막아놓으니까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 또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합니까. 복지정책을 고민하기 이전에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게 건강한 사회 아닙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배당주식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배당주를 가지고 배당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봉이 드구만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오우님 말씀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제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뭐 세금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틈만 나면 이제 세금을 떠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 번 여러분들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거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둑놈들 시리즈는 지난해 6월 말에 여러분들 완관이 된 책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9번을 분석한 책만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도전해 볼 만한 책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힘을 또 내 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한 이유는 선거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직장인들은 바쁘신데 그걸 몇 시간씩 보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6시 20분이니까 시사 문제 한 5개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들 선거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